오늘은 비츠앤굽스 약간 리듬세상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한번 체험해볼게요 트위퍼 스냅퍼 물개가 떠오르면 다진을 닿아 요런 악! 요런 느낌 아 이거는 3연소 너무 쉽죠? 요렇게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 아이고 코에 딱 닿아서 저렇게 표시가 나야지 완벽한 타이밍 엇박도 있네 파기가 어디갔어 갑자기 핫도그 먹고있네 아 아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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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근데 확실히 음악은 리듬세상이 짱이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아니央요 그러면 це Oppary 이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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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안되네. 아니, 이거... 이런 느낌... 저 원래 리듬게이밍이 잘합니다. 푸르푸르... 이건 따라하기만 하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아, 하나 놓쳤다. 다 퍼펙트... 다 퍼펙트 하면... 뭐 달라지나? 퍼펙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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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ue을 빼라... render... 아 귀여워 둘이 대하는거야 아이고 뭐야 아니 엇박 너무 엇박이 여름내 얘는 쿨 엇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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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퍼펙 이거 완벽했다 완벽했어 퍼펙 역시 데모랑 다 왕감 만들어도 뭐가 없네 아무튼 정식 출시가 기대되는구만요 오늘 맛보기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